왜요? 이렇게 쓰러워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게 지금 팍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딱 자 가자 어떻게 해? 조홍아 빨리 딱 좀 일어나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홍아, 아유 미치겠어 조홍아 빨리 와 밥 먹게 그랬지요 그랬더니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지 이러고 와서 내려놨어 땀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놓으니까 못 꿇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황을 가자 우쿠쿠쿠쿠쿠쿠 이재리 다시 시어볼게 그지?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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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제가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한 작업이 있네요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수술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조홍아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들하고 뒤로 딱 갖고 대리거죠 엄마 아이고, 호랑이 왔어? 호랑이, 호랑이 애가 있음을 해갖고 제가 좀 많이 행복해요 이렇게 딱 대니까 너무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아 가자 아이고 낮에는 잘 못 느끼는데요 밤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통증이 오는가봐 고개를 이렇게 들었다가 딱 돌보고 깜짝 놀래고 이러더라고요 마비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 반사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을 꼬집었을 때 아프다는 걸 느끼잖아요 소롱이는 전혀 지금 아프다는 표시를 안하죠 제가 굉장히 세게 꼬집는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디스크가 뭔지 아시죠? 튀어나와서 척수를 누르는 건데 스토로는 지금 거의 1, 2, 3, 4, 5단계가 있어요 디스크에는 근데 마지막 단계거든요 5단계 스토로는 지금 거의 1, 2, 3, 4, 5단계가 있어요 디스크에는 근데 마지막 단계거든요 5단계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치료에 있어서는 100%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거기서 안 하세요. 잘생겼어요. 어때요? 옳지 옳지. 잘 간다. 아 아 잘하고 있어 아 미쳐린이 잘하네 아 미쳐린이 잘하고 잘하고 아 미쳐린이 잘하고 오 잘한다 우리쳐린이 아유 잘했어 우리쳐린이 잘했어 포기 안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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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